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아서 주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으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들고 발발발 들고 못 놓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문으로 놀이면 모합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들이 모합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멜리말론 귀는 다 죽고 새 과부만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으니까 가슴 아프니까 그래도 돌이켰으니까 다행히 안 돌이켰으면 진짜 파멸 속에 흘러갈 것인데 귀한 예수의 피로 제사항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거 하나 안 되고 내 육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갖춰주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육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돌이키는 그 일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또가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어둠, 어떤 질병,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하나님이 연의 모든 걸 추간한다면 그것부터 복된 삶이 없을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indigen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